팬은 내가 챙겼다 띵도 보고 금도 따고 노래로 황금 잭팟 미스터 롯덕 미스터 롯덕 닥시블라 뭐야 손을 볼 날 때까지 그래 지오도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? 그래서 오늘 박 터지지 않을까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근데 I love you 이유는 너뿐 아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뭐요? 후추, 후추 후추, 후추 1승만 제발 자 이제 정수 확인합니다 박수현 첫 승인 가능할까요? 3, 2, 3, 3, 2, 3 2, 3, 3, 4, 3, 1, 2, 3 2, 3, 4, 3, 3, 4, 2, 3